자 이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이저 마이너 지역에 어디였는지를 함께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륙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극동아시아인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 에이저 마이너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요한이 게시를 받아서 요한 게시록을 쓰고 있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놨어요 저게 누군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스 보았고 서머나의 위치는 에베스로부터 약 북쪽으로 56km 떨어진 지역의 위치였고 여기도 항구도시였습니다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 그래서 에베스 못지않게 매우 번영한 도시였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도미티아노스는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을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을 당했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난해졌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부여해지는 것도 신앙의 한 면이지만 그러나 박해의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부여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부여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로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맡아 심의했던 1980년대 조셉 톤이라고 하는 로마니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분은 공산정권의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오셔서 수많은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론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마치고 강의가 마친 다음에 신학생들이 묻습니다 조셉 톤 목사님,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조셉 톤은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학은 단 하나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1989년도 동국권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문의 한 기자가 조셉 톤 목사에게 묻습니다 동국권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 목사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때 조셉 톤은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반개 될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지만 조국의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편안한 삶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번영의 신학은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화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여한 자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여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 부여한 존재가 될 것인가 주님의 위라 주님의 위버 전 세계 이렇게 아름다운 경 2017 제출 hausen